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구절은 장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장세기 17장 1절부터 6절.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존재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정말 특별한 안주인 것 같습니다. 여러 반가운 얼굴들이 있고 특별히 저희 교회를 세우시는데 가장 큰 힘이 되으셨던 저희 현재 교회의 당회장 되시는 이호봉 나인 목사님이 함께 함께 계시는데 지금 원래 성기시선 교회에서는 안식어를 맡아서 지금 거기서 쉬고 계시고 오늘 주의를 함께 은혜 나누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다혜리의 이름을 물어봐요. 다혜리의 이름을. 그런데 이 다혜리의 이름이 사실 오늘 오신 다혜리의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다혜리는 사람들이 흔히 다니엘의 줄임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온 나다나엘의 줄임말입니다. 나다나엘의.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고 고백했던 나다나엘의 영이 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기가 성별이 지어지지 않았던 때라 남자면 다혜리 여자면 나엘 이래가지고 나다나엘 중에 나하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짓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다혜리의 이름이 저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기 저 다혜리가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멋있는 이름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서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운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컸으면. 그렇죠? 그런데 지어졌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들의 이름을 강권적으로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들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었고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이 이제 피터, 페트로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반석. 그래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그들의 운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헷갈렸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닌데 계속 제가 이거 아브라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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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제가 그것을 자유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사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이스마엘이라는 한 아이를 보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생된 아이의 이야기를 보았고 그 이스마엘이 13년째 되는 해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드디어 1절을 통해서 밝히게 됩니다. 몇 살이라고 하냐면 99세다. 성경은 이스마엘 출생 이후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16장이 딱 이스마엘의 사건이 있고 나서 갑자기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13년 동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를 성경은 침묵하고 생략했던 거죠. 제가 예상해보기에는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하나 키우기로 좋겠을 것이다. 제가 다이리를 키워보니까 하나 키우기도 좋하다. 힘들다. 이스마엘 13살 때까지 키우면서 이삭에 대한 자기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났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라면. 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부모님들. 특히 2명, 3명, 4명. 부모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99세 됐던 해 때까지 아마 이스마엘이라는 아이 한 명으로 아마 만족하면서 살아갔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17절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왁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 1절에서 거의 끝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절이. 13년 동안 잠잠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스마엘을 키우느라 새로운 아이에 대한 자기의 자식에 대한 자기와 자기 아내 자기의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던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유는요. 아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래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신의 모습을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는데 이렇게 나타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의 여호와 이레. 그죠? 아말렉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니시. 그죠?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여호와 라파.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소망없이 살아가고 있는 기도인에게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절망하던 에스겔에게는 여호와 산마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산마는 나는 어디에도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4개의 연합군. 저희가 시리즈 때 전 시리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개의 연합군을 급습하여 승리했었지만 복복이 두려웠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나는 너희의 방패다. 그죠?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냅니까? 왜요? 아브라함과 사례. 이 둘 다 노인이 되어서. 99세여서 인간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아예 없어져버린 시점에서 자신을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매달려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Almighty. Omnipotent. 이 말을 너희가 아직도 너가 아직도 믿느냐라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되려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행위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우린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초반에는요. 행위보다는 믿음 자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었던 언약도 어떤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무조건부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일방적으로. 그게 언약의 특성이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는 초반에 정말 전먹는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충분한 교재도 이루어서 충분한 믿음의 성숙기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서 저자는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막 들으고 하니까 잘못된 걸 들으니까 다시 너희가 믿음의 초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전먹이와 같은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전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정말 성숙하여서 단단한 고기를 씹어야 될 그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이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나이가 어렸음이 아니라 아브람의 믿음의 여정에 그 믿음의 크기가 작았을 때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봤냐면 은혜와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책임감을 배우는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과 케어가 필요해요. 그렇죠? 나이가 들고 나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아버지의 도전정신과 책임감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그래 케어 무조건적인 사랑 엄마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그 아이가 컸다고 한다면 이제는 엄마의 케어를 벗어나서 아버지가 주시는 도전정신 그리고 책임감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이를 먹고 나서도 집에서 엄마의 케어 안을 벗어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계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한 단계 성숙하여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제자도가 바뀌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마땅한 훈련과 그거에 마땅한 어떤 믿음의 단계, 성숙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어떤 때가 된 겁니까? 일어나서 깨어서 믿음의 다음 단계를 밟아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졌으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행위로 나아갈 차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받는 게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디나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을 통해 이제 올바른 행위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내 행위를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미성숙한 어리석은 행위예요. 몸은 다 컸지만 아직도 애와 같이 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 앞에서 행해라.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해라는 말은요.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인지하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들었다면 적혀있었겠죠. 근데 안 들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13년 동안 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내 앞에서 행하고 있지 않음을 느끼지는 않았니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행동이 나를 인지함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잠원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여러분 이 인정하다는 말은 acknowledge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지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해라라는 말은 너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없음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인지하면서 다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길이 뭐래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왜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그곳에 한 걸음 한 걸음만 순종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요구하신 건 이겁니다. 완전해라. 그러니까 완전해라라는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이 완전해라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blameless, spotless, complete, perfect, 그리고 pure and holy. 무슨 소리냐면 거룩해라라는 말이거든요. 아무런 흠이 없도록 해라. 그죠? 정결해라. 거룩해라. spotless, blameless. 여러분 이 말이요. 완전하라는 요구를요. 막상 들으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걸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완전함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blameless, 우리의 이 완전하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죄의 유무의 이 state가 아니에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의 상태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state가 아니라 모티브입니다. 내 상태는 여전히, 여전히 제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할 걸 요구하시지 않으시겠죠. 왜? 누가 봐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지금 마음가짐이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말입니다. blameless. 아무런 흠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모든 동기가 완전한지, 순결한지.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옆사람이 아닐까? 한번 체크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더 나은 환경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체크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단순히 좋은 의자인가? 편안해서인가? 다른 데 장이자는 너무 안 끼기 힘든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푹신한 의자 줘가지고 여기가 와,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해. 체크해봐야 됩니다. 여기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른 교회보다 예배가 짧아서인가 길어서인가? 체크해봐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더 멋있는 형제자매인가? 아멘? 체크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저 거리가 가까워서인가? 체크해봐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 비즈니스의 확장 때문인가? 체크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동기들을 다 제외하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기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지 아니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 걸맞는 동기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성장에 요구하시는 그 동기, 그 동기의 완전함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의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르심에 걸맞게 살고 약속을 이루며 살려면 교만이 깨어져야 한다. 죄의 습관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도록 해라. 새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을 들려주시는데 사실 이 약속의 내용이 2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 약속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전에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같은 내용의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나타나셔서 같은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요. 우리는 새로운 비전보다 이전에 받은 본래의 비전을 다시 확고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비전을 확인해 주시거든요. 저도 이제 송도사역을 3년 동안 했었는데 힘들 때마다 이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와이프한테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고 이제 아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막 위로받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딱 거기 가면 그럴 때마다 꼭 새로운 영혼을 한 명씩 한 명씩 붙여주세요. 꼭 한 명씩 여러 명도 아니야. 한 명씩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인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네가 왔었던 그 자리에서 받았던 그 비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그러면서 그 약속의 완성형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4절부터 우리는 봅니다. 내 언약이 그 너와 함께 했던 그 언약 2절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왜 지금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전에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으로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성민 전도사가 맨날 헷갈리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라 했을 텐데 왜 처음에 그 비전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로 바꿔주시지 않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99세가 됐던 해임을 강조하시면서까지 이름을 바꿔주시는 걸까요? 언약을 세 번째 반복하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을 낳게 될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그 전환점에 걸맞는 부르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이름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 가문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제 뭐예요? 더 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것 자체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삭을 낳게 되면 그냥 아버지가 되잖아요. 존귀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냐 이삭을 낳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이 자리에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 모든 일을 잘해가지고 뭐 되게 아버지한테 자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딱 한 말 하십니다. 너가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잘해준 일은 손자를 낳아준 것이다. 그러니까 손자 한 명을 낳는 것만으로도 존귀한 아버지가 되고 아주 괜찮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자신의 모든 성공의 종착력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너가 이삭을 낳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이삭 한 명인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면서 이삭을 낳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모든 뜻의 이 모든 부르심의 시작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한 치 앞만 보는데 나는 너의 삶을 통해 이룰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너는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예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내 소원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소원보다 더 큰 비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전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이제는 한 가문과 한 민족만이 아닌 세계 열방을 품는 큰 꿈을 꾸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이븐 처치를 세우게 해준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요. 처음에 교회밖에 보지 못했었어요. 오봉산 근처만 봤었던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인천이라는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더 큰 꿈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플랫폼 처치라는 큰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헤이븐 처치를 세울 초석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이븐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는 글로벌 캠퍼스만 우리의 대상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이븐 처치를 세우시면서 크게 주신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글로벌 캠퍼스만이 아니라 이 송도 땅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과 수많은 외국인들을 위해 사회카라는 더 큰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을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려고 새 이름을 주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려고 뭘 해야 했냐면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꿔주지 않아요. 그렇죠?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사례가. 그런데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가 됩니다. 한 아이의 좋은 어머니로서 만족했을 만한 사라가 이제는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는 축복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례도 성장할 때가 온 거예요. 사례 우리가 전에 봐서 알잖아요. 어떻게 하가를 대했는지. 그렇죠? 질투심, 불같은 성질, 자존심 다 버리고 이제는 열방을 품는 그릇으로 세워져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되려면 필요한 게 무엇이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자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갈 대대 자손까지 지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의 증표로서 모든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한례를 받아야 약속을 이룬다.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례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마에 이르실 때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한례를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언가를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요구를 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니까요. 근데 이때 보십시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수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포필을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요구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언약의 그냥 사인이에요. 표징이에요. 그죠? 이미 얻은 언약에 대한 사인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다 한례를 받아라. 여러분 한례를 한례답게 만드는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 얘기했었잖아요. 한례도 근데 비슷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례가 언약의 정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수단으로 여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를 너희가 언약을 받은 자이니 지켜야 할 사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가짐을 계속 새기를 하는데 왜 이 사인이 필요한가? 증표가 왜 필요한가? 왜요? 내가 이 증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다시 나한테 새기는 거예요. 결국 이 증표는 이 한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첫째 거룩함. 무슨 소리냐? 구별됩니다. 나는 저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약속받은 자의 정체성을 지니라는 말입니다. 둘째 예전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살을 깎는 거거든요. 한례가. 그러니까 예전 모습, 옛 사람을 깎아 내버리고 셋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나의 옛 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간다는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사인이 한례인 겁니다. 이 구계약의 언약의 표징이었던 이 한례는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세례를 통해, 침례를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거룩함.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고 물로 다시 태어났고 예전 모습을 나는 보수. 내 옛 사람은 죽었어요. 물 안에 잠겨서 난 죽었고 다시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마치 자궁에 있던 아기가 양수에 갇혀있던 아기가 엄마 양수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나는 다시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침례고 세례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거룩한 자녀로서 새로운 이름을 얻은 그 자녀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를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빌리포서 2장 9절 11절 이렇게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아를 주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어떤 이름에 꿇게 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셔서 이 이름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태봉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나한테 있다. 다 이겼고 다 이루었다. 그런데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를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권세를 전가 받으신 건데 그렇죠? 모든 이름 앞에 이름 앞에 이름이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갑자기 그냥 내가 했다 나 따라라 이러면 되는데 이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그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오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아브라미 아브라함의 이름을 새로 받은 것처럼 우리는 언약 아래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나는 이성민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성민이 볼 수 있는 비전만 보지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얻은 나는 이제 뭘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비전을 나는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앞에 있는 성취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 앞에 주어진 것이죠.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절.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혹시 제가 안 썼나요? 요한복음을요. 보통 우리는 그 편지 같은 걸 쓸 때 어떤 그 글을 쓸 때 맨 마지막에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또 너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얻음으로써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초반에는 우리가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요한복음 강의 때 갈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초반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초과 1장 1절에 이름부터 얘기하죠. 아니 말씀부터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리고 그 육신이 이제 우리 앞에 그 육신을 우리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육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이름의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진다. 이 말인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엄청난 이 이름 부여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새 이름을 받는 그 사건은요.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부여 있을 그 엄청난 일에 복선에 불과한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그런 이제 그 이름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의 한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벗어라. 옛 사람을 벗어던져.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례를 받아야 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음의 한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보여줘야 할 마땅한 증표, 사인이에요. 조건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한례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려는 반응이 나를 한례하도록 하는 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하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 받고 아 나 이런 사람이지. 이름을 새로 부여받고 아 나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한례해라. 하나님 기쁨으로 한례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며 예전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앞에 나의 소원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각 사람의 시즌네마다 맞는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사실 아 전에는 아브라함인데 그 이름으로 두었다가 지금 99세대가 되었을 때 이제 100살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진짜 이삭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에 그때 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이 교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즌에 이 타이밍의 2024년에 우리는 저기에서 리디밀 커뮤니티 철치였다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비전을 함께 본받아서 그것이 함께 합쳐져서 이제는 여기 가운데 헤이븐 철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 세워진 이 시즌에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헤이븐 이름의 뜻이 단순히 그냥 멋있어 보여서 헤이븐과 비슷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라도 지금 자신의 영혼의 안식처가 필요한 불안감에 쌓여있는 이 세대에게는 이 다음 세대에게는 헤이븐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처가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하고 영혼의 항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머물 곳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즌에 하나님은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게 새 이름을 주었다. 이제는 더 큰 꿈을 꾸어라. 그죠? 앞에 밖에 몰랐던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 한 주를 어떻게 버틸까 고민하던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을 보게 하신 것이고 이 송도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인천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그 이름을 부여받은 자로서 더 큰 꿈을 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송도 땅을 넘어 인천 땅을 넘어 온 땅의 헤이븐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차연팀 올라와주세요. 두려움에 멍해봤네 제가 헤이븐이라는 자리를 서면 설수록 매주 매주마다 계속 저를 괴롭히는 영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멍해봤네 두려움에 멍해봤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안되면 어떡하지? 걱정의 영이 찾아와요. 아 누군가의 피 땅을 내었던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이 교회 어떻게 하지? 잘 안되면 어떡하지? 이게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멍해봤네 두려움에 멍해봤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난 한 달 동안에 계속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임하는 영적 전쟁을 제가 보면서 하나가 되기를 방해하고 예배 나오기를 방해하는 모든 움직임들을 보면서 막 낭담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새결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용들을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이미 이긴 자고 승리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헤이븐에게 더 큰 꿈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더 큰 비전을 꾸게 하셨듯이 헤이븐에게 더 큰 비전을 꾸게 하셨듯이 헤이븐에게 더 큰 비전을 꾸게 해달라고 그 다같이 한번 주여 한 몸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